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하는 쿠키건강뉴스입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대사질환이 없어도 과체중에 속한다면 지방간 예방을 위해 살을 빼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균관대의대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이 대사질환 지표가 정상인 과체중 성인 1만 4천여 명을 추적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체중 변화가 없는 그룹과 비교해 체중이 1에서 5% 증가했을 때 그리고 5% 이상 증가했을 때 비알코올성 지방간 위험이 각각 21%, 51% 커졌습니다. 연구팀은 비만인 경우 대사질환 여부와 상관없이 규칙적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체중을 감량하고 비알코올성 지방간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발견이 어려워 치료가 까다로운 최장암 환자 10명 중 6명이 60, 70대에 몰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진료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최장암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만 818명으로 이 가운데 60대가 전체의 30.1%, 70대는 29.7%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남성에서는 60대 환자가 32.3%를, 여성의 경우 70대가 29.4%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최장암 1인당 진료비는 2016년 941만 8천원에서 2020년 1,339만 8천원으로 42.3% 증가했습니다. 성인 당뇨병 환자는 이상지질혈증 치료제인 스타틴을 기본적으로 처방받습니다. 하지만 일부 환자들이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면서 우려를 낳고 나는데요. 최근 이뤄진 연구에서 스타틴 복용 기간이 길수록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려대 안암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이 성인 당뇨병 환자 8천여 명의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스타틴을 복용한 환자에 위해 18개월 이상 복용한 환자에서 주요 심혈관 질환 사건이 30% 이상 적게 발생했습니다. 연구팀은 스타틴의 강도, 복용 기간, 치료 뒤 나쁜 LDL 콜레스테롤 농도를 비교해 보니 스타틴 복용 기간이 심혈관 질환 사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1인 가구의 비중이 30%를 넘어섰죠. 1인 가구는 영양, 불충분 등 건강 위해 요인을 더 많이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분석에선 하루에 담배를 25개비 이상 피우는 고도 흡연 가능성이 1.5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남대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은 흡연자 7천여 명을 가구원 수별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1인 가구의 고도 흡연율이 9.4%로 다인 가구의 7.2%보다 높았다고 전했습니다. 연구팀은 동거인의 사회적 지지를 받기 어려운 1인 가구는 다인 가구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우울감 경험도 많다며 이같은 상황이 고도 흡연의 이유로 작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암 환자는 암 재발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주의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시됐습니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 연구팀은 5년 이상 생존한 암 환자 15만 5천여 명을 약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인슐린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이 떨어지는 인슐린 저항성이 큰 경우 심혈관 질환 위험이 최대 55%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연구팀은 암 생존자는 재발에 신경 쓰면서 심혈관 질환 관리에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대사 장애를 잘 살펴 선제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눈이 뻑뻑할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것 바로 인공눈물약이죠. 부족한 눈물을 보충해주는 인공눈물약 눈물과 비슷한 pH 농도를 가진 점안액인데요. 눈물의 주 기능인 안구 표면에 윤활 및 세척 외부 자극 및 이물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선명한 상을 막막에 전달하는 기능을 돕습니다. 이 인공눈물약은요. 그 성분에 따라서 사용법과 주의점이 달라져 적절한 약제를 선택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종류부터 보실까요? 일반적으로 보존제의 유무에 따라 일회용과 다회용으로 분류됩니다. 보존제가 첨가되지 않은 일회용 인공눈물약은 하루 4번 이상 점안해야 하거나 렌즈를 착용하는 경우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죠. 일회용 인공눈물약은 개봉할 때 미세 플라스틱이 점안액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첫 한 방울은 버리고 사용하는 게 좋은데요. 보존제가 있는 인공눈물약은 방부제 같은 첨가제가 극소량 함유돼 있더라도 남용될 경우에는 오히려 눈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렌즈를 착용하는 경우 보존제가 가라앉아 렌즈에 들러붙으면 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요. 다회용 인공눈물약은 개봉 후 한 달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장기간 사용하는 만큼 철저히 위생관리를 해야 합니다. 또 뚜껑이 열린 상태로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표시된 사용기한과 별개로 개봉 후 한 달 이내에 사용해야 하죠. 안구건조증 외에도 염증 치료 또는 안과적 수술 후 타약제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인공눈물약을 처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인공눈물약과 함께 여러 안약을 넣어야 하는 경우 액체부터 연고순으로 투약하며 흡수를 돕기 위해 한 5분에서 15분 정도의 간격을 두고 투약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한 번에 많은 양을 넣게 될 경우 눈에 머금을 수 있는 양을 초과해서 흡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에 한 방울씩 투약한 후에 잠시 눈을 감아 흡수를 돕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인공눈물약을 점환할 때 용기 입구가 눈에 닿으면 결막이나 각막에 상처가 생길 수 있고 용기 입구 부분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접촉하지 말고 위에서 떨어뜨리듯이 넣어야 하고요. 안약 사용 전에 꼭 손을 씻어서 오염을 방지하고 사용기한 및 보관법을 잘 확인해서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건강톡톡이었습니다. 쿠키 건강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